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산업화로 인한 사회와 대중의식의 변화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 개념으로 도시화와 농촌 문제의 발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면서 공장을 많이 만들겠죠. 그럼 공장을 어디에다 만들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도시 쪽으로 왜? 교통이 발달한 곳이 아무래도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수출하고 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농촌들은 살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각자 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노동자들은 그렇다고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재벌들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이제 좀 우리 서민들은 너무 힘들었더라. 그럼 그 시점 바로 요에 관련된 내용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급격한 도시화 1960년대 뭐죠? 우리 경제발전활동 되죠. 그죠? 1차, 2차 이렇게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하던 그 시기에 경제가 성장하면서 산업화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도 이루어졌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의 사람들 몰리겠죠. 그럼 이 사람도 어디서 살아요? 주택 문제 발생하죠. 그래서 주택을 만들겠다고 했더니 역시나 도시 비밀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그럼 대체 어디로 가냐라는 말이죠. 여기 광주 대단지 사건 나오는데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여러분. 저기 전라도 광주 아니에요? 도시 문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린 건 수도권 쪽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거기에다가 이제 뭐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교통환경, 주택 문제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교통문제 거기에다가 먹고자고 싸니까 환경문제 거기에 이제 살아갈 공간이 없어서 주택문제, 빈민촌, 판자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농촌도 그랬는가? 농촌도 힘들었어요. 왜?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이촌향도. 촌을 떠나 도시로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인구는 줄어들고 오래된 늙은이들만 남는 거죠. 좀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살려보자 했던 게 70년대 새마을 운동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농촌 환경을 개선하자. 농촌의 소득을 늘리자. 도시와 직장으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확대하자. 이런 거였고 중심, 이 세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금면자족 협동 나오면 아, 이거 새마을 운동에서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죠. 금면, 어우 어떡해. 우리 금면 성실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자조.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스스로 반성도 해야 됩니다. 협동, 서로 힘을 합쳐야 돼요. 그죠? 특히 농촌 사회에서는 협동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넓은 논밭을 하려면 이웃이랑 서로 품아 시도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살렸더라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간 차원의 농촌 운동도 일어나는데요. 너무 저국가 정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의 내 피해수 보상해달라 관련된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사건명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광주대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사건명들이 나오진 않지만 이 시점, 경제 발전하던 시점에 아, 도시도 힘들어요. 농촌도 힘들어요. 라는 거. 그럼 대체 누구만 괜찮은 건가? 재벌들만 괜찮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경제 성장이 이루기는 이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괜찮았던 게 바로 이 시점. 60년대부터 70년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 당시의 모습 나오죠. 그죠? 그래서 농촌에다가 막 이렇게 막 우리 초가집이었잖아요. 이런 지붕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도시화시키고 이런 도로도 깔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도시 근로자와 농촌의 소득은 너무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농가 소득이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건 나라에서 저고가 정책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얘네들한테 월급을 많이 안 줄 거거든요. 그래서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고가 정책이 따라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이렇게 살기 어려웠구나. 그래서 이걸 약간 무마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 새마을운동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냥 이게 전반적으로 1960년대부터 70년대 경제발전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수계좀 2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4일 9 우리가 다 해냈잖아요. 시민들은 이렇게 정책의식도 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운동이 일어납니다. 열악한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동에 저임금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죠. 이거 참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일은 다 하는데 돈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니 적당한 돈 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노동법은 왜 있는 거야? 법이 있기는 있어요. 하자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태일이 어떻게 한 거예요? 노동법 들고 분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나라 살리겠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전태일 분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제일 잘 나오는 사건들 중에 하나고요. 이 이유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여기 보면 YH 무역 사건이 있죠. YH 무역이 문 닫으니까 노동자 우리 갈 곳이 없다. 이러면서 농성을 하다가 이걸 신민당 당사까지 가서 하는데 이 사건에서부터 또 약간 유신인험법이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성 노동자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고 그냥 YH 무역 사건이 있다라면 또 이것도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노동과 관련한 운동들 아 박정희 정부 때구나. 그래서 이런 사진도 나올 수도 있겠죠. 전태일의 영정사진을 안고 통곡하는 어머니 나와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분신 자살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언제 우리 경제가 성장하던 박정희 정부 시기에 이렇게라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발전을 하면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의 엄청난 성장도 이루었잖아요. 이러면서 노동운동도 같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자 그런 총연합회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997년도에 IMF를 겪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나라가 아니라 나라에서 그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긴축재정을 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사람들 정리해고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새로 사용된 사람들은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되면서 비정규직 문제 아직도 여전하죠. 실험 문제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려운 근무, 더러운 근무 이런 거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까지 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해 노동운동도 일어났지만 시민운동도 일어났더라. 그래서 시민운동은요. 사실 이런 노동문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문제, 여성의 그런 차별과 관련된 문제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운동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이 전개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불의에 항거한다 라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됐던 계기의 첫 번째가 전태일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요? 박정희 정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너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필수 개념 3으로 가볼까요? 필수 개념 3으로 가주시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필수 개념 3으로 가주시면 교육의 변화 볼 수 있습니다. 발전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가 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열은 엄청납니다. 그죠? 에서 높은 교육열,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래서 너무 좋은 대학만 가면 돼. 아 입시 경쟁, 사교육비의 증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하려고 하지만 개선을 쉽지는 않죠. 여전히 교육열은 심각하고 한국의 대학 지난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론의 변화가 나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이제는 인터넷으로까지 그래서 민주화되고 이렇지만 또 약간 가짜 뉴스 문제 이런 것들이 요새는 또 심각한 문제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도 많이 발달했죠. 그죠? 먹고 사야 할 일만 하니까 발달하는 겁니다. 문화는요. 정치,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발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의 변화도 있고 언론의 변화도 있고 대중의 변화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근데 그렇게 뭐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정도는 그래도 기억해두시면 좋죠. 1970년대부터 텔레비전 많이 보급됩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 70년대부터는 우리가 또 우리도 이제 기계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60년대보다는 70년대가 조금 더 가게가 조금 살기 나아지기 때문에 물론 다는 없죠. 초반에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 보급이 됐던 거고 이게 이제 그래도 70년대에 조금 부잣집들 요기서부터 이제 보급이 되면서 조금 더 대중이 발달할 수 있는 대중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생각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자료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도시화와 농촌 문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의 편중 도시 과미라에 반대하면서 부의 사회적 재분배와 지역 간의 부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내용 나오죠. 특히나 이때 수입 농산물로부터 우리 살과 농업을 지켜서 국토완전을 보존하겠다 이런 내용들 나와져 있기도 합니다.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도시화와 같게 농촌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것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농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하나 나오죠. 그죠? 수출 제1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저임금을 위한 생산비도 안 되는 낮은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농민은 더욱더 살기 힘든데 왜 우리가 농산물 수입까지 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더 살기 어렵지 않겠느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임금을 위해서 저고가 정책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소설 괭이부림할 아이들에 나타난 도시화 나와져 있죠.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빈민 지역 그런데 이제 일자를 찾아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다라는 내용 나오죠. 그래서 돈도 없고 하다 보니 빈민 지역의 둥지를 틀었다라는 내용. 그러면서 여기도 도로도 만들어지고 주거환경 개선되면서 판자집들이 철거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달라졌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빈민촌들이 도시에 많이 형성이 됐었구나라는 거 이걸 또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를 가 이런 문제들도 또 발생하게 되겠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고가 정책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고가 정책과 농촌경의 피폐 나와져 있습니다. 자 농민은 왜 이렇게 잘 사지 못하고 돈이 많은 기업가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치? 값싼 농산물로 값싼 노인 뒷밭이 나면 그렇잖아도 돈이 많은 기업가만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도시로 나가서 우리는 일손도 모자르고 저고가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 이 고가가 다른 물건 영향이 크니 인상도 못하고 농초를 사용하는 필수품은 올라가니 그러니까 농촌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데 결국 물가만 상승하니 우리는 어떡해 너무 힘들어 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태일 너무 중요하죠. 여기 어떤 내용 나오냐면 자 종합원의 90% 이상이 평균 연령 18세 여성입니다. 이렇게 젊은 여성들 진짜 학교도 못 가고 가족을 위해서 공장으로 나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나아져 있냐면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일을 15시간에 작업을 합니다. 15시간 놀기도 했는데 15시간 일을 한대요. 거기에다가 이 작업 시간을 어휴 그나마 10시간 12시간 지금 우리 8시간 근무도 힘들다 이러는데 10시간 12시간 그나마 줄여달라는 게 이 정도였어. 그죠? 지금으로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죠? 자 1개월 휴일은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두 번 밖에 못 쉬어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마다 좀 쉬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노동학력이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구나. 지금은 이제 주 4일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때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어려웠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그 작업하는 환경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들이 대부분 너무나 영세하고 조그만 그런 공장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병 문제라던가 건강에도 되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분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언제요? 박정희 정부 때요. 그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개념 확인하기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태일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인구 문제 해결할 것을 주장하며 노동운동 전개하다가 결국에는 분신하신 분이죠. 그죠? 자 두 번째 박정희 정부 시기에 농촌의 인구 감소, 도시와 소득 문화 격차 확대 등 농촌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마을을 만들제? 새마을을 만들제? 새마을운동 세 가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금면, 자족, 협동이요. 이것도 70년대 박정희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박정희 정부는 노동운동 강경하게 탄압하겠죠.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게 유신체제 몰락의 계기가 되어 YH 무역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내용까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잘 안 나옵니다. YH 무역사건 봤을 때 아 이거 박정희 정부 시기에 노동운동 중에 하나구나. 이게 결국 유신헌법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도 대부분이 다 어때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내용들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 시기의 경제발달과 함께 그 시점에 있었던 노동문제, 농촌문제, 도시문제 등등등도 같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